네? 안 돼요. 쪼쪼. 제니야, 왜? 제니야. 거기를 좀 드리려고 왔는데. 들어가도 돼요? 어, 들어와. 제니야, 네가 왜 오빠한테 너 시켰어? 아니, 아니. 그래도 같이. 고마워요. 우리가 가려고 그랬지. 갈 건데. 어떻게. 안 씻고요? 네. 저도 알려주세요. 뭔데? 왜 왔어? 솔직히 얘기해. 너부터 깡. 이제 사람이 제니가 오니까 막 공유하고 싶네. 뭐 있어요? 미쳤어? 이게 제니 형 간에 저 둘이 왔으면 싸나구를 날랐을 것 같아. 스파이 아니야? 아니. 제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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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저 사람. 야, 너 밥 안 먹고 뭐해?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야, 나. 제니야. 네. 그 집 딸인 줄 알았다, 야.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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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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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알았어. 뭐? 나 봤어. 뭘 봤어? 뭐 찾았어? 뭐야? 냉장고에 황금모, 연유 세일인데 금만 색이 달라요. 글씨가. 왜? 이렇게 막 봤는데, 금붕어가 있는 거예요. 네? 네.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도 금지된 사람. 씨앗 뭐가 있었는데, 무슨 금, 무슨 꽃 씨앗이었어요. 아, 진짜? 네. 금은 황금이다. 황금이라고 해. 황금이라고 해야 돼. 야, 일단 먹으러 가자. 그럼 지금 황금으로 어디 있는 거야? 와, 수나가 어렵다. 에이씨. 어떻게. 어떻게. 안 돼. 에이씨. 어떻게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Atlanta, 안 돼. 거야? 히히, 어떡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갯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봐볼게. 오, 오케이. 오, 오. 와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된다 진짜 종이 한 장이었는데 방금? 누가 이렇게 잘해? 누나야? 누나가 해 안 들었지? 안 돼 안 돼 안 돼 해보니까 안 되겠어 야 나라야! 야 나라야! 야 나 우리 여기 죽는 줄 알았어 방금 저희 무서웠지? 무서웠어요 방금